실수담 사건 사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사연들이 쏟아져요 어디서 이렇게 여러분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 거 항상 이렇게 실수 그리고 사건 사고 물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랑 사건 사고들이 자 한 분씩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삼하나 구호님 저는 큰 소리로 부장님을 부른다는 걸 부장님 이거 부른다는 거를 부장놈이라고 불러서 부장님한테 놈 너 지금 나한테 놈이라고 부른 거야? 라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얼굴 화끈거렸겠다 아 맞다 맞다 부장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근데 이게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시간이라서 아 이거 어쩔 수 없네요 부장놈 이거 오타로 많이 나는데 육성으로 부르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강민경님 모소리인데요 소개팅 남과 스파게티를 주문할 때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라고 말한다는 걸 까나리나라 스파게티라고 말해서 망신살버친 적이 있어요 저기 까나리나라 스파게티 하나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네 민경씨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까나리나라가 왠지 근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까나리나라 이탈리아 쪽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까나 까나리나라 스파게티 예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초면에 이런 실수하면 진짜 너무 창피한데 5757님 아는 언니가 동생이 결혼한다며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요 여신 같아요 라고 보낸다는 게 너무 이뻐요 여시 같아요 보냈어요 오타 실수였는데 진짜 미안했어요 아 이거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받침만 못 넣었을 뿐인데 여신이 여시가 됐네요 이윤지님 저는 김밥 먹으러 가서 사장님께 유두초밥 2인분 주세요 유두초밥 2인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유부초밥인데 그래도 사장님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유부초밥 2인분 주셨어요 이것도 큰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여기 유두초밥 2인분 유부초밥 2인분 아 너무 창피해 신정희님 시어머님께서 내일 오후에 뭐 할 거냐고 문자를 보내셨길래 제가 싸우나 갈 예정이라고 답장한다는 걸 어머님 저 내일 싸우러 갈 예정이에요 라고 답한 거 있죠 어머님은 그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이게 내 아들이랑 또 싸우러 간다고 싸우러 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시애미한테 이렇게 문자로 싸우러 간다고 경고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가 정말 할 말이 없을 만합니다 뻔하죠 우리 정희씨가 싸우러 갈 사람이 애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희 그 어머니한테 아니라 오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오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고 중 wall ang Stevie 신들